아빠랑 친구, 아빠랑 친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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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 죽으나 태양에서 나오는 그 아저씨, 아, 이종원, 아, 다 끝났어요, 아, 다 끝났습니다, 아, 일곱 개, 아, 일곱 개, 아, 일곱 개, 아빠 친구, 아빠 알잖아, 이종원 아저씨, 아, 최현석, 아빠 이름, 아빠 친구, 아홉 개는 지금 말겠어, 파이팅, 파이팅, 아, 정말, 첫 일 한마리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딱딱, 우는 새, 까마귀, 그렇지, 동물 죽이고, 고기 만드는 사람, 동물 죽이는 사람, 아, 동물 죽이는 사람, 아, 오케이, 파이팅, 아, 더 차근ит야, 아, unexpected, 어, 아, 차근ить야, 킁, 킁클, 킁클, 위로這個 сообщusting, 우리나라말로, 어, 응, 우린 나아말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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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지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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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ctional, 움직임, 맞으면 따가운 거! 맞으면 따가워? 그리고 가시가 박혀, 손에, 아, 그리고, 가시가 박혀, 손에, 그럼, 왜, 식물이야? 동물이야? 응, 어, 식물이야! 밤! 밤! 아니! 밤! 아니고! 페퍼리? 아니 가지가 박힌다고 박힌다고요? 어 뭐지? 식물이고 어 아 모르겠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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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선인자 아이고 아이고 곱하기인데 영상 봐봐 바이러스 아니야 아니야 곱하기야 3 곱하기 2 3을 두 번 더해 6 그렇지 엄마 이렇게 기억하는 거 뭐지? 아 진짜 새로 나온다 어? 이렇게 기억하는 거 어디까지 올 거야? 그래 계속 기억해 뭐야 뾰족한 이빨 가지고 뭐지? 어? 뾰족한 이빨 가지고 기어 다니는 거? 기어 다니는 거 어? 어 뭐지? 아 잘그러워 도마뱀 아니 아 패스할래? 아 패스 아우 미안해 미안해 아우 푸카푸카 이거 뭐지? 패스 그렇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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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까지 못 맞히니 그러게요 아 어떡하면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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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우 아우 박정현 아우 아우 갑니다 시작 시작 어 얼굴이 요렇게 된 걸 뭐라고 그래? 사각각 삼각형 아니 요렇게 달걀형? 아니 그 제일 예쁜 V라인 그래 아우 아우 이거 뭐야 아빠 학교 다닐 때 제일 비싼 볼펜 뭐라고 해? 샤프 아니면 아빠 학교 다닐 때 어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뭐를 해? 뭐라고 아주 아주 그 안 좋은 말 통과해 통과 아니 통과해봐 그럼 통과해 아우 뭘 했냐 이걸 설명을 아우 저걸 그렇게 설명해 미안하다 죽은 사람 이렇게 돌로 막 해놓은 거 뭐라고 해? 무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해? 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고 죽은 사람을? 아우 진짜 장난하다 누가 이런 이런 앞에 붙이잖아 고 사람 사람 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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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아우 이게 이거 알까? 이거 알까? 야 이거 뭐지? 이걸 빨리 얘기해봐 봐 밤에 글을 읽어 밤에 글을 읽는다 밤에 글을 읽어 사자성어야 아 저기 음료수 마실 때 오렌지 주스 그 주스 자리 시작해 아이고 참 아니 세상에 저걸 저렇게 살려가라 하냐 야 아 통과해봐 통과 죽염냐 너 아 진짜 사자성어다 가게 가게 새로 여는 거 뭐라고 해? 어? 가게 새로 여는 거 네 글자로 사자성어 아이 사자성어 빨리 빨리 사자성어 소갈딱지 내가 무슨 소갈딱지라 그래? 밴댕이 그렇죠 빨리 지금 정말 예언한 사람 로스라다무스 아 6개 아 망원 이런 건 어렵죠? 아니 이 붕어빵의 스피드 퀴즈가 우리 부자 사이를 자꾸 멀게 하네 아 근데 그 신장제는 또 고사성어예요? 사자성어 저 놀리면 재밌어요? 네? 저 놀리면 재미하냐고요? 신장제하고 외상사절 다 사자성어 외상사절 그런 거 다 외우란 말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안리원 에스타드 퀴즈 구독 넣고 아하